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법정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기타를 치실 수 있죠? 저도 요즘 기타를 배우는데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손가락도 아프고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참으면 괜찮아요. 음, 그렇군요. 그럼 기타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기타를 잘 치려면 조금씩이라도 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잘 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로 조언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십과,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를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삼십과의 주제는 조언하기입니다. 문법은 의려면, 아야, 어야, 되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어휘는 감사표현과 격려표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한국어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무엇보다 경력 부럽다 그럼 단어의 뜻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입니다. 무엇보다 친구 사이에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는 무엇에 조사, 보다가 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조사, 보다는 에, 비해서 라는 뜻으로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라는 뜻입니다. 친구 사이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중요한 것은 친구를 믿는 마음, 믿음이에요. 친구 사이에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해요. 다음은 경력입니다. 경력 일을 구할 때 경력이 있으면 좋아요. 경력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학업, 직업, 일과 관련된 경험을 말합니다. 일을 구할 때 일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일을 구할 때 경력이 있으면 좋아요. 끝으로 부럽다 를 보겠습니다. 부럽다 민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형이 부러웠어요. 부럽다는 다른 사람의 일이나 물건이 좋아 보여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물건을 갖기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민수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형이 곧 대학교에 입학해요. 그래서 형이 부러웠어요. 민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형이 부러웠어요. 네, 지금까지 무엇보다, 경력, 부럽다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휘를 따라 읽어 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를 여러 번 읽고 써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왕신과 리사가 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왕신! 왕신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왕신은 둘 다 잘해서 부러워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신은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대화를 다시 들어봅시다. 왕신! 왕신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왕신은 둘 다 잘해서 부러워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사가 왕신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왕신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왕신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어요. 리사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신에게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무엇보다 한국말을 잘해야 되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왕신은 한국말도 잘해야 하지만 영어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사에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경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리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왕신을 부러워하며 말해요. 왕신은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잘하지요? 부러워요. 여러분도 대화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법, 의려면입니다. 의려면 주말에 영화를 보려면 표를 예매하세요.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가 필요해요. 의려면은 어떤 행동을 할 뜻이나 생각이 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주말에 영화를 보려면 표를 예매하세요. 주말에는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으면 표를 예매해야 돼요. 주말에 영화를 보려면 표를 예매하세요.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가 필요해요. 라면은 무엇과 먹으면 맛있을까요? 라면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김치가 필요해요. 그럼 의려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의려면은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먹다, 찍다처럼 받침이 있을 때는 의려면을 사용합니다. 먹다, 먹으려면, 찍다, 찍으려면, 그리고 사다, 타다, 만들다처럼 받침이 없을 때와 받침 리을이 있을 때는 려면을 씁니다. 사다, 사려면, 타다, 타려면, 만들다, 만들려면. 다음은 두 번째 문법, 아야, 어야, 되다입니다. 아야 돼요. 아야, 어야, 되다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행동이나 필요한 조건을 나타낼 때 씁니다. 도서관에 갈 때는 학생증을 가져가야 돼요. 도서관에 갈 때 학생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학생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도서관에 갈 때는 학생증을 가져가야 돼요. 극장에서는 휴대폰을 꺼야 돼요. 극장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꺼야 합니다. 극장 안에서는 휴대폰을 꺼야 돼요. 그럼 아야, 어야, 되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야, 되다, 어야, 되다는 동사와 같이 사용합니다. 가다, 오다처럼 아, 오 뒤에는 아야, 되다를 붙여서 가야, 되다, 와야, 되다로 쓰고, 먹다, 쉬다처럼 아, 오가 아닌 어, 위, 뒤에는 어야, 되다를 붙여서 먹어야, 되다, 쉬어야, 되다로 씁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문법, 의려면, 입니다. 먼저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빼다는 받침이 없는 동사임으로 려면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맞은 동사를 고른 후 의려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먼저 끼리리 1번을 해 보세요.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토픽 성적이 필요해요. 네, 좋아요. 아이템 2번을 해 보세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먼저 사진 찍는 것을 배우세요. 네, 좋아요. 찍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찍으려면 으로 해야 합니다. 끼리리 3번을 해 볼까요? 감기가 빨리 나으려면 오늘은 일하지 말고 쉬세요. 네, 맞아요. 낫다가 받침이 있지만 낫으려면, 낫으려면, 이 아니라 낫으려면 이라고 씁니다. 시옷불규칙 기억하시죠? 잘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아이템이 해 볼까요? 불거기를 만들려면 소고기와 채소가 필요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만들다는 니을 받침이 있는 동사지요. 그래서 만들으려면 이 아니라 만들려면 으로 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려면을 사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먼저 보기를 해 볼게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의려면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럼 끼릴, 1번을 해 보세요. 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자주 씻으세요. 좋아요. 아이템, 2번을 해 볼까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을 먼저 배우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끼릴, 3번을 해 보세요. 한국어를 잘 하려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모두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법, 아야, 어야 되다입니다. 먼저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알맞은 것을 골라 아야, 어야 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먼저 끼릴, 1번을 해 볼까요? 내일부터 아침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맞아요. 아침 운동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지요. 2번은 아이템이 해 볼까요?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야 돼요. 네, 좋아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3번은 끼리리 해 볼까요?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아야, 어야 되다를 사용해서 보기처럼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먼저 보기를 저와 어지의 선생님이 해 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자려면 밤에 커피를 안 마셔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자려면 밤에 커피를 안 마셔야 돼요. 동사 마시다. 이 다음에는 어야 되다를 써야 함으로 안 마셔야 돼요. 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야, 어야 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끼리리 아이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경복궁에 가려면 어떻게 가요? 이번 역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할까요? 미안해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어서 집에 일찍 가야 돼요. 아이템, 한국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으로 친구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해 보세요.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하여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왕신, 왕신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왕신은 둘 다 잘해서 부러워요. 끼리리 왕신, 아이템이 리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왕신은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무엇보다 한국말을 잘해야 되죠? 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경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왕신은 연어와 한국어 둘 다 잘하죠. 부러워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휘를 더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따라 읽어 보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끝났어요. 덕분에 잘 끝났어요.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잘 할 수 있었어요.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끼릴, 오늘 끼릴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텐, 아이텐과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잘할 수 있었어요. 네, 모두 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선배님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읽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선배한테 이메일을 썼을까요? 한번 읽어 볼까요? 한국어는 한국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때마다 한국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선배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시험을 잘 보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돼.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선배 무역 생각이 나다 조언 먼저 선배입니다. 선배 기타 동아리 선배가 기타 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선배는 같은 분야에서 자기보다 먼저 활동하여 경험이나 지휘 등이 더 앞선 사람을 말합니다. 기타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기타를 못 쳤어요. 그때 기타 동아리 선배가 기타 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타 동아리 선배가 기타 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은 무역입니다. 무역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세요. 무역은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십니다. 다음은 생각이 나다입니다. 생각이 나다 아프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생각이 나다는 무엇이 그리워지거나 하고 싶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외국에서 아플 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요? 아프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마지막으로 조언입니다. 조언 아버지의 조언이 힘이 되었어요. 조언은 도움이 되도록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거나 또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조언이 힘이 되었어요.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그럼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글일, 선배와 이 사람은 언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 아이템, 선배가 해준 격려의 말은 무엇이에요? 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힘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있을 때 도와준 선배가 보고 싶어서 선배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돌아와서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한국 회사와 일을 많이 해서 한국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선배가 도움을 많이 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배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께 말합니다. 중국에 꼭 놀러오세요. 기다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표현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감사하는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격려하는 표현을 조금 더 배워볼게요. 먼저 따라 읽어 보세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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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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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힘내세요. 파이팅! 고마워요. I10, 주말에 제가 야구 경기를 해요. 보러 오세요. 네, 선생님. 경기장에 가서 선생님 팀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모두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언하기를 배웠습니다. 문법은 의려면, 아야어야 되다를 공부했는데요. 의려면은 어떤 행동을 할 뜻이나 생각이 있는 경우를 가정할 때 아야어야 되다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이르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이거나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이 한국어총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부 Line